1절 통골을 싹싹하게 봅시다. 이거는? 아, 높은 목으로 해도 이거는 심을 빼고 좀 이쁘게 보내야지. 장군, 장군. 1절 통골!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딱 누구 생각나네. 딱 생각나네. 자기가 들어봤구나. 딱 똑같아, 너무 똑같아. 에너지가 넘쳐서 그래. 그때의 춘향 모친은 시작. 그때의 춘향 모친은 건넌방으로 건너가고 춘향과 도련님이 단둘이 앉아 동으로 얼음을 우는디. 1절 통골! 애원 성문 단장 속을 섞어 온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잠으로 가실라요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도련님은 올라가면 명문기적 재산가은 부조숙녀 정실롭고 소년급제 익신양명 정실롭고 높이올라 주여 오강 지내실제 천리나먼 천리나 유만큼 빛나 생각거린 이제 가면 언제 와요 올 날이나 일러줘 풍광산 상상봉이 평지가 늘고 듣고실라요 마두서남북 더 흐른 바다 영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마두가 든 오실라요 어둠백 허거거든 오실라요 운종종 풍종오라 용 가는 데는 구름 가오 범이 가는 데는 바람이 가니 금일 송구원 임 가신 곳 백년소촌 나도 가지 고려님 이 기가 막혀 오냐 추냐마 꼬지 마라 우리나라 정무라도 각군 동서 임 그리워 그 정심 저 둘러 있고 공무남강 천리회여 범산 호령 높은 절행 추억은 강산리기 정박은디 눈을 캐며 상사하니 너와 나와 깊은 정원 상공 헐라리 있을 테니 쇳끝같이 본인 마음 폭로라도 녹지 말고 송육같이 굳은 절개 니가 다루기만 기다려라 우리 서로 꼭 벗어들고 실성팔왕으로 울어버린다 잘하네 아따 어찌 그렇게 잘해요 한번 불러보시는 것도 어때 우리? 한번 불러보시는 것도 갈까보다 갈까보다 불러야 안 되지? 이런 때 한번 불러봅시다 이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첫 번째는 그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